응 하하하하 날씨 좋자오 하하하하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돈이나 펑펑 쓰고 다니는게 재밌는데요 환품 줍쇼 환품만 줍쇼 어 돈이다 어 돈 돈 돈이다 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비키 네가 갖는건 안되지 야 돈을 저렇게 버리면 어떡해 내 돈 잘 말리면 쓸 수 있겠다 부자 수영장들 거지 수영장 야 오비키 너 왜 그지 됐냐 몰라 억울해 억울하게 뭐라 억울해 다 접자득이지 너 맨날 나한테 장난쳐져 그런 거지 그래도 장난은 포기할 수 없어 햇볕이 너무 세잖아 이럴 땐 나의 선글라스가 있지 와 너만 있는 줄 아나 나도 있다 그게 언제껀데 아직도 쓰고 있어 너무 시대에 비춰지잖아 유행 지났으면 어때 해만 가리면 되지 치 치 치 치 너무 더워 이것만으로 고잘라 그렇지만 나한테 선캡이 있지 너무 좋잖아 우와 선캡이다 부럽다 선캡으로 내 피부를 보호해 나는 선캡 없는데 태양이 정말 뜨겁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울 땐 선풍기가 최고지 바람이 솔솔 들어와 손에 딱 들어가고 너무 좋잖아 자 물건 팝니다 물건 사세요 물건 판다 저기서 뭐 사야지 자 물건 사세요 좋은거 많습니다 물건이요 물건이요 물건 좋은거 많습니다 골라 골라 싸게 골라 와 좋은거 많다 이거 얼마에요 이거요? 이거 12,000원이요 그렇게나 비싸요? 그냥 돈 없어 보이시니까 제가 확 깎아서 11,000원에 드릴게요 만원이요? 저 천원밖에 없는데 에이 천원밖에 없어요? 에이 그러면 살 거 없어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저기로 가세요 저 저 저 저 저 그래도 가볍게 살 만한 거 있지 않을까요? 다 천원 넘나? 웬만하면 천원 다 넘어요 가볍게라 어디보자 천원이면 이 종이 정도는 살 수 있겠네요 저 종이요? 저거? 저 저거를 뭘 하라고 아 생각난 다 그래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천원 주셔 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하지 아 사실 이거 500원인데 캣캣캣 이 종이로 저 썬캡을 만들 수 있어 잘 봐 종이로 이 멋진 썬캡을 무슨 수로 만들겠다는 거요? 우선 종이를 자른다 짠 그런 다음 이 안경으로 안경 넣을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넣는 거야 슉슉슉 슉슉슉 짜잔 이러면 썬캡 완성 뭐야 진짜 썬캡을 종이로 만들었잖아 와 이제 햇볕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게 됐다 천원으로 만원짜리 썬캡을 만들었어 그럼 9,000원을 번 거잖아 대단해 하하하 거저도 멋질 수 있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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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저기요 웨이터 네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나는 저 음료수 하나 갖다 줘요 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줘 음 돈이 좋아 이렇게 음료수 달라고 하면 음료수도 탁 주고 말이야 하하하하 여기 있습니다 음료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잖아 그럼 인조이 유얼 드링크 즐겨주지 역시 음료수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태양 아래에서 즐기는 거야 하하하 아 더워 목마른데 박세희는 좋겠다 음료수도 마음대로 마시고 뭐야 이 빨대 한번 쓰고 버려 하하하 다음 빨대 써야지 하하하 나 이제 보라색 쓰고 싶어 어? 어? 빨대를 막 쓰고 버리네 음 어 맛있다 하하하 다음 빨대 하하하 저렇게 무분별하게 쓰면 어떡해 빨대를 환경 나빠지게 해 하하하 나는 부자니까 여기는 빨대 다 쓸 거야 하하하 어? 또 버리네 또? 오키님들 저렇게 빨대를 막 버리면 안 되죠 저렇게 박세희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세희 저거 아주 혼나야돼 하하하 나는 부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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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하하 이렇게 해서 하하하 맛있게 잘 마셨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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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hey succeed 이렇게 하면 오 쨔잔 김빨대를 만들었지 이걸로 오 맛이 딱히 귀여워 오비키 하하하 무슨 소리지 흠 하Р 퍽 뭐야 오비키 뭐해 낚시? 여기 물고기가 많대. 낚시가 좋다고 하더라고? 수영장에 물고기가 살아? 정말이야? 나도 잡아줘? 알겠어. 기다려봐.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월쳐 월쳐! 힘내 힘내! 문화다! 문화 달라! 문화다! 좋아 좋아! 문화! 좋아 좋아! 문화를 잡았잖아! 문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낚싯대인 척해서 안걸렸다. 귀여워 문화 안녕! 반갑다! 너도 내가 반갑니? 반갑잖아! 이뜨다! 이렇게 마시면 되지요! 귀여워 오비키! 뭐가 그래? 어? 걸렸다! 야 오비키! 너 누가 내 음료수 마시네! 어? 난 이제 물에 들어가야지. 너무 기대되잖아!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잖아! 내가 타주지! 왜 이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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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안 차지나! 우와! 나도 수영장 물놀이 하고 싶다! 우와! 해빈트에서 수영장 입장룡이! 마감! 나는 돈이 없어서 못가! 종이친구야! 너는 물놀이를 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부럽다! 참방참방! 어! 불쌍해! 쟤는 정말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종이인형만 보고 있어! 너무 불쌍하잖아! 어! 돈이 날아간다! 돈이다! 오늘 돈을 여러 번 줍네! 얼마나 이렇게 큰 행운이 오냐! 역시 부자 옆에 있어야 돈이 생기는 건가! 이걸로 수영장 들어가야지! 삐삐! 키워놀이끼! 수입이 짭짤하네! 저기요! 저 수영장 들어갈게요! 그지는 못 들어옵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만원이나 한다고요! 만원 있어요? 저 만원 있어요! 오! 진짜 있네! 됐죠? 들어가도 되죠? 오! 수박수박이! 와! 재밌겠다! 드디어 물놀이라니! 헤헤! 맛있다! 맛있단다! 아! 재밌다! 키워놀이끼! 학생이가 장난쳐야지! 키워놀이끼! 재밌어! 날씨도 좋잖아! 하하하하! 야! 바닛이 너 주문다! 아! 이거 왜 이래! 큐브가 왜 이렇게 흔들려! 아! 이거 왜 이래! 큐브가 왜 이렇게 흔들려! 어! 차! 아!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야! 뭐야! 아하하하하! 너무 웃기다! 야 너머야 오빅띵에 가만 안 둬? 야 물속에서 너 너무 재밌어! 들어와 봐! 재밌겠잖아! 야 너머야! 물 놀이 진짜 재밌다! 여름엔 역시 물 놀이지! 좋아 어메소 신나게! 물 놀이하면서 놀게! 개! 개! 성공! 성공! 으악! 심장 감옥이 나니! 나 갇혔어! 박세인 누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 이제 갇혔어! 너무하는 거 아냐? 이 안에서만 절대 나올 수 없다니! 이 안에서만 어떻게 살아! 아하하 박세인 꼴 좋다! 너도 갇혔니? 키키키키키! 야 오빅힛! 너도 같이 신세면서 왜 나한테 그래! 자기도 신짓을 부르면서! 야야야 박세인! 그래도 여기 심심하면 말랑이도 하라고 주고 화비도 하라고 줘! 누나야 정말? 근데 왜 난 안 줘? 이봐 경찰! 경찰! 왜 깨워 박세인 누나! 나도 쟤처럼 말랑이 줘! 난 왜 안 줘? 난 또 뭐라고 그런 일로 날 깨운 거야? 경찰이 엄청 나쁘잖아! 어? 이 안이 얼마나 심심한데! 너무하네! 나도 말랑이 줘! 후! 내가 말랑이 준다! 근데 이거 받아야지만 갖고 놀 수 있어! 못 받으면 끝이야! 끝! 후! 그래 까짓 거 봤지! 말랑이 줘! 던진다! 받아! 하나 둘 셋!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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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못 받아줘요! 아 어떡해! 뭐야 옆으로 떨어졌어!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못 받았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약속대로 할 일을 했다! 응! 야야야야야! 경찰! 진짜야! 이대로 끝이라고! 더 없다고! 너무 속상하잖아! 야야야야! 박세인 박세인! 왜 뭐! 안 그래도 말랑이 못 잡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저 말랑이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뭔데? 단순해! 그냥 내려가서 잡으면 돼! 바보야! 내가 그걸 몰라? 이 풍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야! 이 풍선 밖으로 안 나가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 봐봐! 공 trans 방 give up! 봤지? 이렇게 하면 돼! 어머 뭐야 진짜! 괜찮잖아! 진짜잖아! 어? 너도 가서 말랑이 집어와. 키 키 키 키 키 키 오브이키. 나도 들어가야겠어. 나도 말랑이 잡았다. 너무 신나잖아. 나도 드디어 말랑이 잡았어. 너무 웃기다. 키 키 키 키 키 오브이키. 그래. 너도 이제 말랑이 가졌지요 수영장 위에서 말랑이 갖고 노니까 더 재밌잖아 왔지 더 재밌지 야 더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거 그게 뭔데 너 방이랑 내 방이랑 바꾸는 거야 방을 바꾼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너 방으로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아하 그럼 되겠네 근데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경찰한테 걸리면 음 글쎄 경찰 지금 자고 있잖아 우리끼리 자꾸 바꾸다가 그 다음 다시 바꾸면 아무도 몰라 귀여워 미끼 바꿨다가 또 다시 바꾸면 되겠다 재밌겠다 재밌겠어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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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 Varus 어? 어? 다 나 소나 났다 나도 성공 엉놀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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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둘 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맞아 아무 일도 없는데 앞으로 좀 조용히 해줘 뭔가 이상한데 일로 와 눈치 못챘다 안걸렸다 안걸렸다 안걸렸어 안걸렸어 야 우리 물속에서 갈바이브해서 진 사람이 저거 찍고 오기 할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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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오기 야 너 지금 감옥에서 탈출하자고? 아 쓰릴 있잖아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안걸려 안걸려 경찰 지금 자고 있잖아 그래 하자 재밌겠다 그래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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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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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진짜 아 내면은 지나 가위바위보 아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너무 쉽다 가위바위보 아 아 속샷으로 죽어버렸네 하af 잘 찍었네, 잘 찍었어. 안 걸리면 새송농이겠다. 안 걸렸어? 예스, 안 걸렸다. 죽고 살았네. 숨차서 죽은 줄 알았어. 야, 오비키 너무 재밌다. 한 판 더 해. 그래, 한 판 더? 그래, 한 판 더 하자.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안 되면 진짜 가위라, 이보. 이번엔 내가 쳤잖아. 내가 쳤어, 쳤어. 빨리 가, 빨리. 너 빨리 가. 아, 또 떨어지는 꿈 꿨어. 깜짝이야. 쟤 죽었다 죽었어. 숨 막혀 죽어. 우와, 박쌩 잘하네. 뭐가 잘해? 경찰, 일어났어? 아, 무서운 꿈 꿨어가지고. 떨어지는 꿈.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이어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겨우 일어났는데. 박쌩, 빨리 돌아와. 너 걸리게 생겼어. 깨어보니까 꿈이어서 다행이야. 와, 너 정말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구나, 너. 와, 하하하. 근데. 어? 박쌩 누나는 어딨어? 박, 박쌩? 어, 그, 그게. 뭐야? 탈옥이야? 지금 감옥 탈출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잠깐. 잠깐 잠수놀이 하는 걸 걸 걸? 잠수놀이? 박쌩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 안 되겠다. 탈옥 보고들 해야겠다. 아, 아. 오, 박쌩이다. 박쌩. 아, 아, 이상 없음. 뭐야, 박쌩 누나 왜 탈옥했어? 탈옥이라니? 누가 더 오래 숨참기 대결하고 있었는데. 맞지, 오비키? 오, 맞아. 오래, 오래 숨참기. 오. 맞아. 진짜 잘 참는다. 대단해. 와, 그런 거였어? 박쌩 누나 숨 되게 오래참네. 그래, 깨끗해. 어허허. 나 심패기는 좋아. 다음에 또 부터 오비키. 다음에 또 이겨주지. 어허허. 아쉽지만 오늘은 내가 졌다. 그래. 나중에 도전 다 받아주지. 신고할 뻔했네. 어쨌든 둘 다 있는 거 확인 완료.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몰래 탈출해서 벽 짓고 돌아오기. 하나, 둘, 셋. 성공! 화이!